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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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아 아아아아 아허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안 죽다니 이 먼지가 됐어야 되는거 아냐 아 여기서는 인벤을 못질리겠네 돈이 없어서 저거를 팔면 가능해 돌, 돌멩이 아틀라스 워, 그 석 와 이거 겁나 크다 뭐지? 무조건 큰데? 더럽게 크네 1400만원밖에 안하는데 왜 이렇게 커 서른다섯칸밖에 안하는데 등치만 커 아저씨 바이킨들이군 아틀라스 석 두개만 팔자 한개에 7만원 정도니까 또 주겠지 뭐 그러면 인벤토리를 하나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오 어 없어 아 있다 아 깜짝이야 얼마지? 에이 서른칸 18만원 어디까지 늘어날까 인벤토리가 옆으로 옆으로도 한칸 늘어날 것 같긴 하거든요 진짜 이제 다 주술 수 있어 행성 하나만 찾으면 다 주워올거야 진짜 그리고 한방에 100만원씩 벌거야 다 주워올거야 아 저이씨 운전 똑바로 안해 저거 들어가 들어가 야 여기는 그 생명체가 좀 있겠는데 생명체가 있어 여기에도 산성비가 좀 심하네요 자 실로기에서 굳은 생명체를 발견하고 나오나 고등생명체 저희가 이제 상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돈 될 만한 주석 할게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 제일 중요한게 그거라서 돈 될 만한게 있는지 돈 될 만한게 있는지 그런 행성이 아니라면 애쉬 당초 빨리 버려버리는게 나 이런거 혹시 죽는건가 여기는 없는거 같죠 뭔가 돈 되는게 없어 내가 봤을때 저거 뭐지 이 행성은 뜹시다 본다는게 없는거 같다 이 행성은 뜹시다 훑어보면 답이 나와 왠지 저 포자가 약간 좀 수상하긴 한데 너무 많네 포자가 아닌거 같다 수상하긴 한데 아닌거 같다 바다 속에 있을까 바다에 아니야 또 또 다른 행성으로 갑니다 저기 좀 자유롭긴 자유롭죠 그 자유로움이 이런거 적응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게 못해 느긋하게 하는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느긋하게 하는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때 스캔 한번 딱 비싸보이는걸 찾아야된다 비싸보이는걸 찾아야된다 나 뭔가 찾은거 같아 잠깐만 나 뭔가 찾은거 같아 잠깐만 아 저건 그거다 기술 저건 기술이죠 눈 내림 제한 결핍 기술이 다진 사격 가속탈 이거 뭐야 도넛야? 도넛 도넛인줄 알았네 돈 대보이는데 없죠 이것도 돈대는건 아냐 음플루토늄 근데 그렇게 쉽게 나올 리가 없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스물 몇개의 함성을 탐성하면서 그런 행성을 딱 세개 봤으니까 돈대는 행성을 돈대는거 없어 여기 이미 하나정돈 보였어야되는데 없습니다 여기 되게 춥나보네 56도 없어 없어 다 넘기고 다 넘기고 이 행성도 뜨는걸로 쓸만한게 없어요 볼텍스 행성 그리고 진주 행성 그리고 미주씨 나오는 행성 이 세군데가 짱이야 저거 뭐지 다리인가 저거 여기가 행성이 몇개 있는 곳이었죠 여기가 행성이 몇개 있는 곳이었죠 행성이 몇개인지 안나오네 공격하는 짐승도 있어요 공격하는 짐승도 있어요 공격하는 짐승도 있어요 엄청 큰 짐승은 못만나봤는데 엄청 큰 짐승은 못만나봤는데 사자정도 되는 애들이 공격한 적은 있어 근데 별로 세진 않아요 총으로 막 갈기면 그냥 죽으니까 공격하는 짐승은 못만나봤는데 공격하는 짐승 공격하는 짐승 공격하는 짐승 공격하는 짐승 공격하는 짐승 공격하는 짐승 비싸보이는게 있나 봅시다 어? 아 포드가 있는 곳이야 은행 공격할 размер 제가 하우 explanations 중으로 이벤토이를 업그레이드할수 있는 돈이 없어 십구만원이야 십구만원 한칸 올리는 이 동네에 비싼게 왠지 있을 것 같긴 한데 깜짝이야 여기도 없나본데? 이 정도 돌았으면 좀 특이한 것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 꽃은 뭐지? 이거 뭐지? 어머 별거 아니래요? 이 동네에 비싼거 없다 한 10개마다 하나정도씩 나오나봐 10개 없어 없어 여기도 없어 이 정도 들어왔으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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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돌았으면 없어 그래 저랑 돈되는거 하나라도 좀 줘라 아 돈이 너무 없다 지금 얘 한번 길들어볼까 걷는게 이렇게 불편해 보이냐 아 똥나올거 같애? 어 얘가 크리스나이트 주네 아 어 어 어 너무 빨라 뭘 줬지? 아 얘네 잡아도 해리 좀 주는구나 생체랑 관련된 게 해리디빈인가 봐 가 가 가 죽기 싫으면 저기 유물 하나 있고 여기 상자 털었나 내가? 저장하고 동물이 뭔가 또 해줬어요? 안 먹을래 이제 똥 싹고 간 거 아니야? 아이언 참 착한 녀석이네 아이템 이해는 또 답이 없습니다 워프 해야돼 이거 어프 해야돼 이거 어휴 저기 진짜 머네 그냥 시간으로 2분이야 그냥 워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멀어집니다 항성계를 거의 열 몇 개를 지났으니까 진짜 깊숙이는 들어왔어요 광년으로 치면은 한 2000광년 정도는 들어온 것 같아요 어? 저거다 찾았다 아틀라스 V2 저겁니다 우주 이상현상 저겁니다 우주 이상현상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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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V-VIP권을 받을 수 있겠군 여기가 폴로라는 애가 있어 얘, 얘가 줘요 그 회원권을 줘 두 명 있지? 이중에 얘가 폴로라는 애가 어? 너 염색했니? 어? 색깔이 틀려졌다 폴로 얘가 줘 폴로는 내 뇌가 외계 언어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흥미를 보이고 있다 언어 데이터 전송 백이 흥분으로 손을 떨면서 내 머리 위로 기구를 올려놓는다 그리고 폴로는 열정적으로 신비한 기계를 만지작되더니 자랑스러워하며 내게 설계도를 건넨다 어? 왜 이거 주는 거지? 이 자식이? 야 아틀라스 내놔 아이씨 아이씨 함선 기술 구매 무기 기술 구매 슈트 기술 구매 아니씨 슈트 기술을 사야겠다 아이씨 아이씨 어? 뭐여 이거 아이씨 열 사스 오오 아 돈이 없어 바꿔야 이건 바꿔야 해 두 칸이나 많아 내꺼 보다 얼마 모질란다 6만 7천원 모질라네 6만 7천원이야 뭐 조그마함 뭐니깐 이건 꼭 사야돼 아이씨 이 행성계를 이잡듯이 다 뒤져야겠군 이 행성계를 이잡듯이 다 뒤져야겠군 어 아 근데 V2를 안주네요 아 줄줄 알았는데 V2를 안줘 다음 하틀라스에서 줄래나 아 진짜 줄줄 알았는데 네 여기서 총을 꼭 사야돼 여기서 총을 꼭 사야돼 아 NC 466 행성 반드시 이 행성에 있어야 된다 반드시 어 물이 많은 행성이네 잘 살펴봐 잘 살펴봐 간나가 보이는게 있는지 금덩이는 보이는데 금은 있거든 근데 금은 아 너무 녹아단대 금은 인간적으로 근데 솔직히 금 이거 돈 안 돼 진짜 이거 돈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도검이잖아 이끼들 봐라 이거 어 어 이거라 이거 아니야 그냥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거지 아 비싼거 좀 줘 비싼거 좀 줘 안에서 아 진짜 . . . 만원짜리라도 줘 에이 . . 티타늄이랑 싹 갖다 팔면 되지 아 그렇지 이런거라도 주면은 돈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금이 돈이 안돼 충전해야 되죠 플루톤이오 플루톤이오 금메가나 다 털었네 산을 하나 없앴다 이래봐야 몇 개냐면 220개 이게 하나에 아마 250개 하면은 한 5만원 될려나 그 정도 될거야 아마 너무 오래 걸려 금이 있긴 있는데 금이 있으니까 그건 없을려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고 여기 기지도 안보여 어째선지 허석인데 비싼거 주시오 총사야 하오 이제 살 수 있겠다 금 팔고 요거 하면은 총 살 수 있겠는데 요거 타면은 되니까 좋았어 저장했고 요거 타면은 되니까 지금부터 요렇게 두 개의